드라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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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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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빼 우리 한번 빼자 우리 한번 빼자 짝힌 놈 앞이야 우리 빼 탱커들 도민 저번주 심판 거 쓸게요 일단 펌업 퍼지 진혈이님 해주세요 진혈이님을 라인 잡고 쓰면 돼요 그냥 네 계속 우리 뒤쪽으로 계속 때면서 F나이스 맞다. 나 올게영 우리 앞라인 S 좀 볼래요? 우리 앞라인 S S 좀 봐줘 나이스 S 봐줘 S 봐줘 유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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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퍼졌어 우리 퍼졌어 나이스 와 방금 뭐야 나 완전 놀랬네 L 더 온다 다 잡아야 앞으로 쪽 와요 거의 U 가요 H 무시 H 무시 U U 10초 뒤에 파밍 뒤에 파밍을 하자고? 파밍하시고 파밍해도 돼 사이클림도 빼도 돼 사이클림도 빼도 돼 사이클림도 빼도 돼 사이클림도 해 갈게요 난 앞으로 쭉 갈게 파운트 어 못하게 아니 얘네 같은 팀이 아니네 아니라고? 어 이쪽 앞에 둘이랑 아 저 새끼가 아 힐러가 파밍하고 있거든요 아 저 힐러 없어요 아까 싸웠던 애들 파밍하고 있네 힐러가 파밍하고 있어요 힐러가 쥐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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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딜라인드 천천히 우리 앞에 있는 우리 F봐 아니야 들어감도 될 것 같은데 힐러가 없으면 좀 범위를 좀 해야 될 듯 저항 깔았어요 우리 U봐 분명 컷 나 한번 뺏다 싸워볼게 1초 클립 L컷 나이스 네 천천히 봐 나이스 쭉쭉쭉 나 2,3초 살아가 없는 사람 알아서 뺄게요 통화 10초 힐러고 계속 진전하면서 앞으로 쭉 오면서 나 2,5초 2,3초 2초 1초 괜찮아 쟤네 메이스 우리가 갈거에요 렐름 쟤네 원딜이 없는데 원딜이 보호밖에 없어요 네 원딜이 무거하고 보호하고 한손 네 오케이 오케이 칵 칵 칵 잘 보이면 들어가요 벌로 퍼질까 진현님 지금 때려요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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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A봐 뒤에 A봐 뒤에 A봐 얼굴 컷 나 저항 나 저항 깔았어 천천히 잠깐만 범위에 살짝 빼요 왜요 내가 가요 다시 저 뚜껑 뺄게요 저 뚜껑 뺄게요 에스쿨 스크 페마 3초 2초 위에 보호 위에 보호 워커님 피 워커님 피 워커님 피 나 잠깐만요 킬 나이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먹었네 이 자식이 나이스 이거 빠르게 넘어가야 돼 사이클링 혼자 따위면 안 돼 근데 어차피 15투라서 괜찮아 그냥 쭉쭉 들어오면 돼요 들어왔어요 물린 사람 없지 물린 사람 없지 이거 얼마 안 가도 돼요 얘네 버블 아까 빼가지고 시간 없을 거예요 금방 풀 거예요 여기 좋아 오케이 이쪽에서 티마 1블럭 싸울 때 업자 켜야 돼요 라인 잡고 1블럭 확인 저도 돼 코드 체크 안져 안져 조건 이길 거야 코드 체크 오케이 잘 못 잡고 이긴 업자 켜고 나 아직 쿨 나 아직 쿨 나 확인 됐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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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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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간다 어 나 못 가겠는데 어 나이스 레이스 빨라 레이스 빨라 레이스 빨라 오케이 나이스 뭐야 나이스 담궜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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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스 담궜어 담궜어 긁었어 긁었어 이거 힐 주기 너무 빡 앞으로 조금씩 들어오면서 앞으로 조금씩 들어오면서 앞으로 조금씩 들어오면서 벙 힘 좀 빼야죠 오케이 황홀 깜만 홍게위부터 키부터 오 오케이 오케이 나 2 8초 2 8초 포마 3 3초 포마 힐 좀 받으러 갈게요 오케이 2 힐 네 나 2 8초 2 8초 포마 3 3초 포마 힐 좀 받으러 갈게요 오케이 2 힐 네 아 덜 갔어 덜 갔어 지졌다 포마 퍼지 포마 퍼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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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헤에헤헤에헤헤 봉님 힐! 봉님 형님! 잠깐만... 아 쿨이야 잠깐만 앞으로 들어오면서 해줘요 앞으로 들어오면서 해줘요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네 괜찮았잖아 퍼마 5초 14 10 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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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알았어 알았어 깜짝 놀랐어 퍼마 5 전 말타고 갈게요 오케이 퍼마 1킬 나 로팅하고 가도 돼요? 아니아니 로팅 제가 할게요 로팅 제가 할게요 오케오케 그냥 갈게요 나와 아 나갔지? 여기 나가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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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